이름만 들어보면 장에 무언가 염증이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어떤 질환이죠? 염증이라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, 아픈 거, 뭔가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의 가장 중요한 표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우리 몸에 또 몸 밖에서 또는 몸 안에서 생물학적, 물리학적, 화학적 이러한 자극, 즉 우리 몸을 해칠 수 있는 것이 들어올 때에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반응이 이겨내는 반응이 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극들이 일시적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을 해결한 다음에는 염증이 없어져야죠. 그렇죠.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. 계속 그러면 염증이 계속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 염증성 장질환에서 이 염증은 지속되는 염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네. 염증성 장질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다루게 될 것은 크론병이랑 괴양성 대장염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눠서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론병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그게 긴 장이죠. 장의 전부잖아요, 그럼요. 그렇죠. 입에서 항문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생기는 것이 띄엄띄엄 주로 생기고 깊이가 매우 깊기 때문에 장 바깥으로도 염증이 나가게 됩니다. 그리고 그러한 염증이 소장에서 주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장은 소화 흡수하는 지역이잖아요. 그래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설사를 물론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염증이 매우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장이 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관 통과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그러한 협착으로 인해서 복통이 오게 됩니다. 설사, 복통,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니까 어린 나이에서는 성장장애가 있거나 어른에서는 체중 감소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항문까지 이른다고 했는데 그것이 항문 주변에 생기면 아까 치질과 같은 치료, 항문주의 농양과 같은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항문에서만 보이면 이게 크롬병인 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치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맞습니다. 괴양성 대장염 또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? 괴양성 대장염은 말 용어 그대로 대장에 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. 그러한 질환은 주로 직장에서 생겨서 상방으로 점점 더 깊이 확장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크롬병과 달리 조금 표층의 염증이 생깁니다. 얇게 생긴다는 뜻이죠. 그렇죠. 그러나 띄엄띄엄 생기지 않고 직장부터 연속적으로 균질하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증상이 크롬병보다는 더 조기에 일찍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 증상이 주로 대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점액이 마치 콧물과 같은 것이 변하고 같이 섞여. 염증이 생겼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대변에 피가 있어서 치액 수술만 하고 또 피가 나오니까 또 한 번 수술하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장애 염증이 있더라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겠습니다. 치액 치료는 계속 받았는데 자꾸 증상이 계속돼서 받더니 문제는 그 위쪽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군요. 크롬병은 치료 또는 항문지 농양이고 괴양성 대장염은 치액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. 네. 네.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치질이 있으신 분들이 불안해지실 것 같아서 점점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?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반복되는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. 치료가 계속된다. 즉 다시 말해서 항문에 통증이 있고 또 거기에 고름이 자꾸 잡힌다 진물이 그러면 치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있다. 그러면 항문만 볼 것이 아니라 꼭 장을 봐야겠다는 것이죠. 그리고 지속적인 복통, 설사, 체중 감소가 보통 같이 있거든요. 그러한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대변에 피가 반복적으로 묻어나오고 점액변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염증성 장질환을 강하게 의심을 하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